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한 무기를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바로 다곤 무기입니다 자 미스틸테인이라는 무기인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티르빙 무기를 오늘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다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세실무기보다 한드급 더 센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실무기보다는 더 센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구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국내로 옥기울리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어떤식으로 바뀌었냐 정면사정거리 증가 양옆사정거리 증가 맞을시 2타 자 맞을시 2타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샌드백부터 때려보도록 할게요 범위가 얼마나 많나 범위 미쳤다 우리 상향된 궁리를 앞에서는 다 똥개일 뿐입니다 자 이거 힐쳐보세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일자로 자 가봅니다 자 어때요? 우와 다 맞아 어? 와 범위가 장난아닌데 당연하지 힐친거에요 지금 다 힐치지 마세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다 맞네 좌우 스핀까지 넣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굴곡을 형성해놨거든요 움직이시면 아주 그냥 우클리스트 아주 그냥 자 이제 한번 움직여볼게요 와 미친 이거 컨트롤하면 미쳤다 이거 아 이거 컨트롤하면 미쳤다 칼을 만들어놨다구 와아 사람한테 한번 써볼게요 중룡이 한번 와보시겠어요 오케이 중룡이 말고 몇명 서있죠 같이 오케이 일단 몇명 와봐요 자 중룡이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냥 한번 일자로 썼을 때입니다 와 뭐야 미친 왜 오늘 이거 맞아 썼나 개쎈데요 제가 이거 아까 죽었었죠 와 일단 밥이 좀 무섭건나네 이게 아버님이 크리티컬이 좀 자주 뜨다보니까 그런거 같은데 일단 이거를 다른사람이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면 미다잉 야아아아아아 오 야 개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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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삼십몇만이라네 자 핑맨이 우클릭 한번 저한테 써볼래요 우클릭이요 자 땡 땡 땡 땡 땡 땡 근데 쿨타임이 내께 짧아가지고 이거 내가 엄청 좋은데요 어 패지에요 한 번에 들어가죠 데미지도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너프해도 될거같애 이정도면 너무 넓은데 왜냐면 내가 저정도로 넓을지는 몰랐어 컨트롤러 어느정도 맞출수 있으니까 적당히 좀 범위정도는 좀 줄여도 저는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써봐도 돼요? 엄청 난 그냥 무조건 크리티컬인데 이거 개쎄거같은데 이거 자 중료 한번 맞아보세요 형타야 형타 스킬 어 약간 이런 형식이구나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계방향으로 때립니다 열 칸 치워봐 치워볼게요 구체조 아 됐다 잠시만요 방역하시네 계속 머싸가 뭔가 썼잖아 평타 쓰면 시계방향으로 아 내가 때리는 방향에 따라 이게 도네 그냥 무조건 내 몸주의 도는게 아니라 아래로 하면 아래로 돌고 위로 하면 위로 도네 그럼요 그럼요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나보다 오오 그래가지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때렸을 때 내가 힘들었던거구나 아래에서도 맞아요 위에 보고 때리면 밀집이 더 많기때문에 아홉방 가맞게 때리면 중료님 와보실래요? 한번 때려볼게요 네 자 자 두대정도 때립니다 지금 힐쳐볼래요?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힐쳐봐요 시계방향으로 돌려면 시계방향으로 돌려면 시계방향으로 돌려면 돌려면 개꿀이네 어 3타 때리네 어 오씨 네들 때렸어 방금 사실상 어렵긴 하지만 되긴 된다는거 근데 이게 된다는거 이게 좋은게 가까이 가기는 힘들어요 평타랑 따로 판정이기 때문에 그니까 우리 자 일단은 저희 우클릭처럼 한 번에 빡 죽인건 아닌데 서서히 놓이기에 좋네요 어 가랜 하지만 이 좌클릭은 다곤의 빙산의 일각이죠 왜냐면 다곤이 스킬이 엄청 많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무기라고 했잖아요 자 어떤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지금 우클릭이 바로가죠 순사대로 우클릭 가볼게요 뭐야 이건 이건 뭐죠? 우클릭이요 우클릭은 도약을 하는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7초동안 모든 스킬 데미지 50% 감소 오오 체력 1만 회복 1만 회복 1만 회복? 1만은 뭐 그냥 그렇다 쳐도 약간 50% 감소가 장난 아니네 스킬 하나 뭐 한번 써볼래요 저한테 바로 간다고? 어 근데 이게 오케이 쓰긴 할텐데 한방위 정도 봐 이거 아아 해도돼 이거 해도돼 자 이정도 달았구요 크리티컬에 따라 데미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어 와 많이 막아준다 회피를 했는데 나? 나 회피가 있는데 뭐지? 아니 회피 회피는 그 무기에 있습니다 무기에 회피가 있어 아 회피요시퍼가 있구나 자 다시 해볼게요 형파 데미지를 자 다시 해볼게요 써봐요 와 근데 이거 우클릭이 진짜 좋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쉬자 한번 써볼게요 자 쉬자 거봐라 뭐에요 이게 가까이 못옵니다 아아아아 형 이거 안맞으셨어요? 제가 한번 미리 선했었는데 어 이런거 썼던거 같애 회피 밀쳐내는거구나 자 이거는 일어면서 병상 데려 보세요 와 미친 이 상태로 공중에서 계속 뛰어서 때릴 수 있어요 계속 공중에서 계속 때릴 수 있어요 어어 야야야 이거 한번 콤보로 해볼게요 자 힐 쳐보실래요 아 네 이게 쉬자가 15초동안 지속이고 쿨타임 100초 그리고 데미지 40000 처음에 계속 쳐맞아요 아 이건 갇힌상황은 거의 없으니까 아아 아 이렇게 내리고 tack 으악 와아 이렇게 하면 누구 한명 죽였었어 저렇게 저글리나면 뭔데로옴 풀타임은 지금 풀타임 보조 20% 적용된 기준으로 한 100초 정도 되는거 같거든요 그럼 총 몇초죠 원래 그냥 100초 아 원래 100초에요? 이거 영향을 안받네 뭐지 어 이거 영향을 안받네요 충격적 사실 어 괜히 이런걸 발견해버렸잖아 그렇죠 바로 수정될 예정이죠 자 어쨌든 쉬자의 능력은 이거에 있구요 끝난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또 있죠? 자 이제 쉬쉬 먼저 볼게요 쉬쉬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건 일단 나는 능력 있는거는 일단 끝난거지 와 나 나 능력 갖고싶다 이런데 막 터멍을 문 열고서 그냥 계단 쭉 올라갈 수 있어 와 아까 먹사가 깬거에요 아 150초 150초 정도 되있구요 자 일단 점령지에 굉장히 특화되있는 직업일거 같구요 자 시브드 우클릭 한번 봐볼까요 네 이게 메인 궁극기죠 자 궁극기입니다 제일쌤 공격 일단 쉬자는 공격 아니었고 우클릭도 공격 아니었고 자클릭은 이제 평타 주변으로 약간 공격하는 기술이었구요 두번째 공격기술이겠네요 평타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자 오우 오우 자 뭐냐 이제 7만대 유지를 두번 입히고 마지막에 맞은 사람은 침묵 3초 일단 궁극기 나쁘네 어 아니요 이거 은근 센게 이걸로 만득이랑 수인님 죽였어요 이게 악어님이 마지막에 크리티컬 안뜬거 아니에요? 나 한방에 25만 달았는데 어? 죽었나? 아니 쎘어 쎈데 어 그래도 한방이 한방 아니고 버텨가지고 네 궁이 한방 나오는게 없어요 저희들 궁중에 이게 대부분 스킬들이 크리티컬이 안뜨면 한방에 안나올 아니요 킹맨이 너꺼 한방에 나올걸? 어떤게 한방에 나와요 내꺼 한방에 나와 크리 안뜨면 안나와요 나 내꺼 나옴 잡아볼래? 아 이건 이거는 연사기는 어쩔수없죠 연사기는 어 크리 때문에 아닌가? 어 연사기 악어님 화면보면 크리티컬의 왼쪽에 거의 수십개가 야 부르투강 한번 나한테 줘봐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세.. 세고 안 세고의 기준을 그냥 세실무기 기준으로 그냥 생각했어 응 이게 크리가 뜨고 안뜨고 차이가 진짜 커서 어? 센거네? 어 그렇네 이게 크리가 둘다 이제 그니까 확률이 높은거죠 그니깐 궁리르 창은 크리가 뜰 확률이 많잖아요 타수가 많으니까 저희 직업무기 궁극기는 이제 데미지가 반이상 안들어가요 잘 어 근데 이게 안좋다라고 할수는 절대 없는거는 그냥 스킬들이 다 너무좋아요 미친 스킬들이 너무 많아 아니 안좋은거 없어 사실 이거는 그냥 비례했을때 그냥 아 적당.. 적당히 세네 약간 이래가지고 얘기한거지 일단 궁극기도 쓸수있고 세고 다른 스킬들도 많기때문에 좋습니다 어 난 이 우클릭이랑 쉬자하고 평타도 다 맘에 들고 쉬시도 맘에 들어 다 맘에 들어 그냥 미친 아 근데 이게 머싹 템이 지금 탐나가지고 나중에 머싹 좀 빨리 멸망당할수도 있겠다 오늘 그러셨잖아요 오늘 머싹 뒤실뻔했잖아 사망하니깐 기를쓰고 공격하던데 아니 멸망당하기 직전에 쓰레기통 사가지고 쓰레기요정한테 줄거임 아니 미친 오진다 방법 직원무기도 모두 소멸시키듯이 아 그럼 나 그 쓰레기요정 열어서 주워야되겠다 다시 아 근데 그 쓰레기통 보고있으면 뺏어갈수있어요 근데 똥으로 좀 다 뿌리고 죽을거임 모자줘봐 나 모자줘 모자줄까 이건 이렇게 Caucas 가만히 한번만 때려볼께 우우씨 미친 아니면 measurement 형태 안 때려도 되네 얘는 잠깐만 이러면 되잖아 icional 어 어어 나 헬쳤어 저씨 이런 방법 알려주면돼 어 버려 버려 근데 이런거 알려주는 진행 도저 amended 오래 humble 거 억 ced 그런게 아니라 안된다니까 움직이면은 미치 아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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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움직여봐요 빨리 아냐아냐 난 못해 난 못해 그런거 나 움직여? 형 자전거 타면서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? 아 미안 미안 세발 자전거 쌉가능? 야 근데 넌 못하는거 우리가 많이 해냈잖아 근데 나 네발 자전거 가능 어 라구니 만드기, 만드기 점프 어때요? 트리플 악셀 봐봐요 아 그러네 뭐 싸도 모자가 없네 어? 어떤거? 만드기 바꾸라 봐봐 야 이건 속도가 돼야지 가능한거지 계속해봐 계속해봐 만드가 계속해봐 트리플 악셀 아니 그거 말고 아까 한바퀴 돌면서 하는거 있지? 하하하하하하 미친 마우스 감도 개빠르게 해야되겠네 하하하하 야 저거 토할뻔 같은데 하다가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남겨진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티르빙 속도의 단거 티르빙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티르빙의 우클릭은 기본적으로 이동기인데 이 이동기 옆에 이펙트가 보이죠? 이때 맞으시면은 잠시만요 하하하핳 풀렸어요 맞으면? 이..여기 옆에 이펙트가 떠있을때 제가 타겟을 때리게 되면 와 침묵봤네 뭐야 침묵과 함께 다타를 때리게 됩니다 오오오 오오오오 잠깐만 다시해봐요 어 그러니까 이거 스킬을 쓰고 때려와서 이렇게 톡 때리면은 아까랑 똑같이 볼려면 모자 벗어야 될거 같은데요 어 나 모자 벗어야겠다 어 다시해봐 네 이 스펙이 맞지? lighting 일단 우클릭을 쓰고 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 떠있을 때 평탄을 때리면은 아 알아서 맞는구나 나 침묵 안됐는데? 야 다시해봐 이거 오류 있을수도있어 다시해봐 스키 써볼게 아니 침묵이 4타 맞는 동안 지속이 아니에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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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니보다 저 침묵이 개 사기에요 이게 쿨타임이 어떻게 돼요 만득님? 이게 쿨타임이 몇초냐면은 14초죠 어 나쁘지 않네 이제 쿨타임 모드를 끼면은 자 만득이도 모르는 그런 방법 하나로 또 알려드릴게요 점프한 다음에 우클릭 쓰면 트리빙에 또 진가가 나오죠 자 일단은 우클릭 까지요? 우클릭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거 봐보세요 일단 어떤가요? 이거 들고 그냥 우클릭을 써보세요 우클릭? 네 그리고 달려가면서 점프하면서 우클릭을 써보세요 점프하면서 우클릭? 네 트리빙에 또 우클릭을 또 점프한 상태에서 써야지 또 아주 기틀 아아 야 진짜 멀리 날아가네 그럼요 이런 기틀 하나하나가 아이 너무 멀리 날아가서 근데 이동이네 약간 좀 이동 너무 멀리 날아가서 잘 봐봐요 아군님 그냥 이동힘도 아니지 아군님 여기 어딨지? 아군님이? 근데 이거 컨트롤하기 좀 힘들겠다 아! 여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점프에서 우클릭을 쓰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뛰어가면 아군님은 움직일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불러요 근데 이동기를 쓸 때는 좋지 하지만 만득이는 그때 위치를 써버리면 내 타가 들어가죠 만득아 어딨어? 만득아 한번 내가 때려볼게 만득이가 지느러미 찍느라 데미지가 약하네 야 핑맨아 네가 나한테 이거 우클릭한 다음에 때려봐 자 해봐 두개나 있어? 우와 쎄다 어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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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쎄다 이게 올통기 힘이야 이게 아버님 이제 약간의 응용 콤보들을 알려드리자면은 어 위치 위치 시프트 시프트에 이거 우클릭하면은 걸리고요 뭐 대충 오우 야 좋은데? 좋은 거 맞는데 시프트 시프트에 뭘하면 걸린다고? 시프트 시프트를 미리 걸어놓고 이게 여러대에 때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쓰는 거예요 미리 걸어두고 오우 야 맞네 이런 거에 응용기로는 그냥 이런 것도 있겠죠 위치 위치 좌클릭도 포함이 있다 위치 좌클릭도 날리고 빨리 오기서 하면은 아 여러 타를 넣을 수 있다 근데 나 지금 아 4타 맞았네 근데 겹치는 거 맞지? 맞네 제가 말하는 거는 우클릭을 쓰면은 너무 멀리 날아가가지고 안 맞아요 멀리 너무 그래가지고 아 아 딜레이 있는 스킬을 쓰고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뛰어졌네 음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 야 근데 제가 그거 쓴다면 뒤지게 도망가면 되는데 제가 뒤지게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맞지? 지금 순간 개빨라지는데 사람이 드는 순간? 근데 지느러미 자체에 이 티르밍 자체에 무기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이씨 왔드기 왔드기 나 쫓아와봐 거기서 쫓아와봐 거기서 쫓아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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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 오우야 개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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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빨리 쫓아와 얘 때려진다니까 어이씨 그 정도 빠르기 때문에 도망가면 갈수도 없어요 만드기한테 못쫓아 만드기한테 못쫓아 그리고 만드기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못쫓아 내가 만드기는 내가 못쫓아가 절대 아 그니까 지금 제가 겁나 빨라서 평지에서 싸우면 제가 일방적으로 때리는데 어디 뭐 집에 들어가거나 성에 들어가거나 점령지에 들어가면 갑자기 얘가 한 다섯 배 약해져요 아 그렇긴 하겠네 아 다섯 배 약해져 다른게 아니라 나도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약한 보완점 왜 내가 1티어로 꼽았을까 시우 보여주라 만드가 시우 자 이게 제일 메리트죠 일단 여기에 포탈을 하나 설치하구요 그 다음에 시프트 우클릭해서 포탈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나오구요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왼쪽으로 나오는 그런 기이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2분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이렇게 유헤브 나 뭐 포탈하는데 거리는 아무 상관없고 나 안된거 같은데 거리 무제한이야? 뭐지 아무 상관없고 거리는 뭐야 난 이거 못사용한대 왜그러는게 뭐가요? 뭐가요 아버님 나 이거 시프트 우클릭하니까 나는 뭐 오류 뜨는데 아 아버님은 좌표 지정을 안하세요 시시로 좌표 지정을 하세요 아 시시로 좌표 지정을 해 시시로 시시로 아버님이 원하는거 지정을 하고 뜨죠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 집에 다가가지고 이제 시우 딱 깔아버리면은 이렇게 딱 깔려가지고 어어 이렇게 한다 아 지금 언제든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쵸 이제 리스폰지 여기 악원님 집 꼭대기에다 꼽아놓으면 그대로 이제 시민분들 태어나면서 악원님 집으로 가는거에요 전부다 어ję야 지금 공개하면 안 돼 백 척 이렇게 한 다음에 슈 짐정 점도 append point 둘 다 이제 한번 hardware 오 오 오 receiver 오오 이거 포탈지역 자기 집에다가 아 자기 집에다 하면 자기 집에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이 grupp upstream аж임미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응용기 여기서 또 응용기가 있다면은 공중에다가 10% 10%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것도 가능해요 리스폰지역에다가 지정해놓고 바닷속에다가 빠뜨려서 한참 헤어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향통행 오오 야 근데 그냥 귀환서 쓰면 되잖아 바다에 빠지면 그렇지만 리스폰지역에 해놓으면은 귀환서 쓰면 아 우리 또 가야되는데? 자기 집 아니면? 아 근처에 있는 바다나 이런데 악어피셜 티르빙 귀환서 하나의 무마 야 근데 티르빙은 진짜 팀구조일때 되게 좋겠다 근데 슬픈거는 사람을 빡 죽이지는 못하는 능력 아냐 무기가 약간 서포터계열 무기 느낌? 니가 최강의 유틸능력 무기인데 혼자서 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거 들고 뭐 다른거 들면은 엄청 좋아질거에요 아버님 그런것도 싹가능해 이제 분노한 카리브디스 한 열몇개 모아놓은 다음에 보스들도 사잖아요 사파이어로 이따 깔아놓고 이따 깔아놓고 계속 죽일수 있는거지 자 이거한번 봐보자 종료님 일로와볼래요? 오 이거 무조건 원콥내는 콤보 되겠는데? 저 오늘 악어님한테 죽을뻔한적 많은데 어 뭐야 와 맞네 이거다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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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인생 스킬샷 찾았다 이거 주무여도끼 쉬자는 아껴두겠습니다 쉬자가 이게 맞으면 스킬 데미지나 이런거 그사람 받는 데미지 더 증가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상대방한테 디버프 걸어놓은 다음에 때리면 스킬 어 훨씬 뻥튀기되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보여달라고 하는거 다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걸리니깐요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 진짜 오래했네요 벌써 12시 만이라 자 체력고갈이야 어 다음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건 다음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자 안녕 유바유바 구독 Heaven 구독 뵙도록 하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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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